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% 이상 감소했습니다. 이는 원고 엔저 현상과 유럽시장 위축 영향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26만 1,500대로 지난해 4월에 비해 5.6% 줄었습니다. 올해 들어 월별 자동차 수출은 지난 1월 28만 8,3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.1% 증가한 이후 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습니다. 완성차 업체별로 보면 현대는 9만 5천 대를 수출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% 감소했으며 이는 주말 특근을 하지 않아 공급 물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기아는 프라이드와 K3 등 중소형 차량이 해외 시장에서 주력 차종으로 인기를 끌면서 판매대수 10만 3,500대를 기록해 5.3% 증가했습니다. 한국GM은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 경기 침체 영향으로 3.2% 감소했고 르노 삼성은 SM3의 니싼 OEM 수출 물량 종료 등으로 27%나 감소했습니다. 쌍용은 코란도시의 러시아 판매 물량 증대와 중남미 지역 호조세로 18.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글자막 by carком